갑시다 렛츠고 엔파리무 아직까지 새로운 마우스 적용 안됐어요 오호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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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ы이 안되는게 아니라 안 좋은거 아니야 설마? FOOLLY기의에에에에엣 헤라라고 하네요 헤라클래스 아 재개구즈 스읍 1시 9발 나는 시발 나왔죠 개질어버렸죠 부드러운 발업 9발이 뭔데 실화냐 11시 입구 맞고 메카 9발 했더니 9발이 뭔데 실화니까 여러분들 예? 트롤이라고? 여러분들 1시 트롤이라는데요 예? 이거 뭐 골 때리는구만 살바라구만 진짜 교량의 전각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네 교량의 전각 11시 맘에 해 맘에 하오 하오 자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? 예 무리한 걸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원프 확인 질러쓰고쓰고 질러쓰고쓰고 소게이트 상대 현재 투풀 나는 대장이라 정찰 안간다 질질 싸버렸지 거친친구네 그쵸? 어 셋이 괴롭히자 고 바로 지랄하네 나오니 그쵸?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자잉? 어 괴장이라잉? 괴장이라잉? 질질 싸버렸지 괴장에게 말 버릇이 소축하네 그렇지 버르장머리가 없는거지 털어버려 좀 털로 가겠습니다 쌌어 쌌어 원킬 다꾸여 수고하자구이 질러버렸지 한주 일정도만 더 닦이요 수고하셨구이 원 앤드 투 앤드 쁘리 리툴 린지 아 파이브 르니 투 질러 찍어주고 컨트롤을 한다고해서 질러 어 생산을 쉬면 안됩니다 브로브 찍어주고 꾸준하게 브로브 한주정도만 더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HP 다른게 있나요? 없네요 그럼 셀핑으로 때려야겠죠 원 앤드 어어어 아아 아아 아나이러 슈바이 형아 화났다 형아 화났다 형아 화났다 형아 화났다 형아 화났습니다 바로 슈가타 갑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옵니다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1킬을 따지 못해서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바로 깨 빠개수고요 깊숙히 들어갈 필요가 없는거죠 그렇지요 예 오마이갓 병력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친구들 킬러 생산을 쓰고 넥 빠개 상대 맘에야 제 말 안 듣고 있죠 그쵸? 포스에 박아쓰고 첸잌 말을 안들어요 이놈들이 여기서 시간 끌기 인정 그것은 막말로 10 인정이야 3드릴로 골목으로 끌고 가가지고 축박 날려주는거죠 수고하셨고요 짤 털려버렸죠 점심 차려야겠죠 시간 끌어줍니다 급할 거 없거든요 요 놈 한놈만 패기 한놈만 팼고요 마린 한놈만 팹시다 추가 질러 생산 체킷 어마무시한 병력들 갑니다 레츠고 뭐라고요 레츠고 앤 다리무브 12시 뚫어줄게 질질 싸버렸지 12시 뚫어준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박아 응 니가 뚫어라 질질 쌌다 질질 쏴 질러 치고 치고 살보지 센터 쪽으로 먹습니다 무빙 쭉 타가지고 기발밍이 후려주는 모습이고요 질질 싸버렸죠 가슴 올려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죠 에휴 따라와 어차피는 쓸꺼 월라스 여기 아닌가? 어 여기가 아닌갑이요 어 뭐죠? 뭐냐? 여긴가? 여긴가? 가슴 넣어주고 뭐냐? 파이벳 보소 존나 많네 파이벳 보소 다크 나왔어? 어? 왜 쟤 피드백이 없냐 쟤는 뭐야? 뭘 틀린거야 또 이 쟤 질러서 털린거 실화냐 아잉? 하우하우 질질 싸버렸지 오마이갈라 아이야 야 덮쳐 어 뭐야 셋이 살아있어? 아 셋이 살아있구나 젠장 뭐하냐 이놈아 저골린 넥서스 빡을 생각해야지 이놈아 어잉? 넥서스 빡이야 인덩! 거거서 마말로 뭐라구요? 거거서 마말로 씹 노인정입니다 노인정이에요 좋댔스입니다 좋댔스 프로 빡해주고요 원기 따지죠 거거서 마말로 노인정이야 가자 9시 내 목숨을 아예 갑시다 렛츠고 파리 무브 아하이 난 내 갈 길 간다 야 뒷방어 와 한시 팀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의 죽음을 불사하지 않고 그냥 양아치처럼 본인을 방어하러 가는 너는 대인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대인이 될 자격이 없어 이 자식아 너는 대인이 될 자격이 없다 너는 대인이 될 자격이 없어 너는 대인이 될 야 희생을 해야될 때가 있는 법이거늘 쾅! 폴 따릉 돈 없다 마리우 부탁할게 너의 그 소임배기질이 게임을 이따구로 만들었다 이 자식아 알겠냐? 폴 따릉 어떻게든 완성됐나? 아나 이런 뜨보래 별들이 소근대는 오쓰 쩔 라이 뽕따이 콩콩의 밤거리 또다 라이 뿌이 다이 뽕따이 똥따이덩 쏘이 다이덩붕 가이아이덩 어? 어 많은데 좀 활짝 많은거 없는데 야 테란 뭐해? 자리만 잡을때 아니야 어디 한군데 쳐야돼 이 새끼는 무슨 젊은새끼야 왜 기다렸노라 왤와 그리들이야 기다렸노라 뭔가 내 모습을 알위 내 모습을 알위 기다렸노라 저흘들이야 그리들이야 그리들아 오일같 내가 시코에 별들이 소근대는 그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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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sophisticated 황콩의 밤걸이 따다닥딱 한시 오 엘리당했네요 수고하셨구요 개 질어버렸쥬 꼬라지 보니까 이거 간낭간낭한데? 3시 전진 하우하우 홍콩의 밤거리 따다닥딱딱딱 보이다이돔봉 딸덕다이돔동봉 썸바이썸바이썸바이썸바이더호 하우하우하우 호호호호호 질질싸버려 시뿌 아그만 마무리해줘야겠죠 그렇죠 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또로 따라라이다이다이다이도 자 이정도 상황이 됐으면은 드라곤도 살포시 살짝 뽑아주고 드라곤 사업도 찍어주고 반대 살아서 도망갈라그러고있쥬 드라곤 체키라 폴라헤즈고 아직 방심할때가 아니네요 그렇죠 요 멀티는 내가 먹겠습니다 방심할때가 절대 아닙니다 농담아니구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말이죠 도전중입니다 질질삽니다 이거 뭐 실화냐 리버 에피엘이 뭐 실화냄까 이게 레이서로 그만 쌓아라 이자쓰가 아 아 얘네놈 리버 에 다 터지고 있냐 미쳐가지구 자아 아참 자동문이냐 악말로 뭐 자동문이냐 11시 뭐 하냐 100살 11시 뭐 하냐 1시 뭐 하냐 4시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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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5시 5시 8시 6시 5시 도라이냐? 다시 크리스, 아우 크림들이야 보소, 우리 옆면에서는 이런 공격은 공격축에도 먹긴다 리바 컨트롤하면 두 개 날아간다잉 버킹 하나 늘려쓰고 살포시 질질쌌다, 질질쌌 라이 템플로 쓰이고 쓰이고 방어하라, 방어하라 세상에나 대단에 따라서 내 것들이 머리로 내 것들이 너의 핫바지 몰라요 내가 필요한가? 내가 필요한가? 내가thy 더워진 너 내 것들은 알이 내가 이동한다 내의 플라이 랄레이포인 정신 바짝 차려야 이길 수 있겠죠 그죠? 그것은 마말로 씨빈 동이고 그죠? 질질삿다 질질삿 가성노즈고 셔틀하나 몸몰 제게라 볼라헬스고 야이씨 아.. 저 새끼 때문에 내 나크 죽었네 실화 미까? 내 나크 죽은거 실화야? 이거뭐야? 야이자스가 앞마당 못 돌리는 중이야 짜쓰기 노우 신호수신이죠 아들 왜 짐다 이놈아 별들의 해소건대는 홍콩의 밤거리 따자다다다다다다 보이다이 동봉 따이다이 동봉 동봉 보이다이 질질 싸버렸네요 호호호 에왁 써거등 싸거등 뜨백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질질 써버렸고 리호유 고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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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가자 레츠 고 엠바디 무브 랄리분 잘 Goddess 다갈 온 지스 hairdry 이거 뭐 실하냐 시 탄전 싸워 방말로 따니 뚫음 뱅말로 따니 뚫음 따니 뚫음 따니 뚫 아아우 아아우 질질 싸버렸지 허미야 빡셨네 추마감사 엘주니 미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